이리 센스. 남서방 암만 해도 다 맑고. 그래야? 어이, 저기 여기가 막 아파가지고 목돼서가 또 제발 되는 거지. 내 딸 오게. 콩 빌려 봅니다. 아, 콩이야? 콩 전에 할 건 안 가. 나도 하도 일하러 올까 할 질문이. 콩방매누 아, 나의 애야 아, 이렇게 길게. 아, 길게 닿고. 아이고, 뿌리치 잡고. 이 뿌리치 뽑으면 안 되죠? 그거를 잡아당기지 말라고. 이 낫으면 잡아당겨. 응, 뿌리가 안 나. 이 사람아. 곱게, 곱게. 곱게 비어야 돼. 왜 뿌리가 나가죠, 이렇게? 왜 뿌리가 나가죠, 이렇게? 야, 응? 뿌리가 나는 뿌리가. 뿌리가 뜯을게. 야, 저한테 잘 안 되면 나한테 줬구만. 이게 잘 안 돼, 이게. 응, 네. 어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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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다 있다. 다 있는 이 앞에도 있는데. 그래요? 그래요? 하려고 하면 저쪽으로 입고 세웠는데 뭐. 요즘에도 여기 일당 써요, 사람들? 어디? 일당 가려고? 네. 그래가 일당 갑자기 쫓겨나오려고. 나는 이 정도 하면 한 7만 원은 주겠구만요. 그 정도 하면 몰래. 한 7만 원 주을라. 만 원? 만 원? 네. 새창 먹고 해야 되겠네. 얼른 해가 가야지. 자꾸 댕기다 보면 해가 다르다고 하지도 못하겠네. 아이고. 가서 뭐 갖고 올까? 내가 집에 갔다 올게. 아이고. 집에 뭐 수박이 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아나 뭐해는? 아, 알아요. 새창 갖고 올게요, 물이랑. 아이고, 목말라라. 물 갖고 온다고? 네. 그럼 뭐 일, 어휴게 다 하려고. 아, 제가 갖고 와서 침방할게. 물 가지러 가고. 아이고, 더워. 야. 물 앞에 뜯어놓은 게 있는데. 그래요? 제가 갖고 올게요. 아이고, 힘들어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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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물에 들어가거든요, 뭐. 아이고, 다운이 찔찔 흘리고 목이 타는 모양이. 아이고, 아이고. 남서방 오고 덜 들고 따라서 나는 밥하러 간다, 이제. 어우, 시고.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여기 부엌이랑 정리해놓고 있었어. 부엌에 정리할 게 하나도 없다. 하나도 얼러가 고추 넣었다.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아까 누웠다가 장모님한테 들켰는데 하여튼 좀 힘들어서 좀 뼈 좀 부렸습니다. 아니 아니 아니. 뭐 쪼매하고 뭐 죽는다 하노. 네? 쪼매하고 볼란다 하고. 또 고추 따러 가야지. 그래 고추 따게 그거 가가지고. 아이고 힘들어. 이 시간이 엄청 안 갔네. 아이고 좋겠다. 아 이게 좋구나. 아이고 아이고. 이렇게 타는 거예요? 어 한번 타봐. 이렇게? 아니 아니 돌려앉아야지. 아 이렇게 하면서? 어 앉아가지고. 아. 어떤 게 돌려가지고요? 그런데 해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차를 돌려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따오면 좋겠는데. 맞아요. 저기 가서 저쪽에 가서. 미국 가면 돼. 에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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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타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